여보,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. 고생은 무슨. 내가 그랬잖아, 무죄로 나온다고. 어머니. 고생했다. 아무튼 결백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다. 처음부터 그게 다 되어있었다니까요.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.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어머니 반찬치 않으셨지? 나보다도 네 건강은 어떠냐. 어머니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. 제 걱정 뭐하러 하세요. 어머니 제가 이제 정말 효도할게요. 어머니 제가 한번 업어드릴까요? 어머니 왜 이래. 남들이 본다. 남들이 본 거 어때요? 어머니. 엄마가. 아이고. 우리 어머니가 최고죠? 어머니. 제가 정말 효도할게요. 어머니. 어머니처럼 고생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. 어머니가 최고예요. 최고. 원eln은 고생했다. 어머니한테 Pool에 좋은 것 같아. 선배님으로edel을 하셨어요.